이번 주 일찍 찾아온 가을 장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는 화요일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영남지방은 비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목요일부터는 전국의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일기도 영상입니다. 남쪽에 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강한 비구름대가 충청과 남부지역에 발달하면서 영남과 전남 남해안지방에는 2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충청과 그 밖의 남부 그리고 제주도에는 50에서 150,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지방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화요일 저녁 서울, 경기지역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